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7편 말과 수레의 나라 고구려 극본 이상남 연출 이미희 조선시대의 벼스라치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가마도 종류가 각각이어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나 가마의 형태 혹은 가마를 매는 가마꾼들의 수에 따라 평교자, 사인교, 쌍가마, 독교 등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직접 들거나 메고 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관리들의 행차는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양반들이 외출을 할 때 대부분이 다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귀족들이 외출을 할 때 쓰는 운송수단은 말이나 수레였습니다 수레는 고분벽화의 40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4개의 수레바퀴가 더 보이는데 고분벽화의 상태로 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수레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탔고 또 일반 평민들도 수레를 사용했던 기록들이 보입니다 수레가 사용됨으로써 고구려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었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서 조선시대의 사람이 메고 다니던 가마와 고구려 시대의 말이나 소가 끌던 수레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고구려와 조선은 사람을 타고 다니던 수단 즉 탈 것이 서로 달랐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그의 저서 열하일기에서 수레에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와 물건을 운반하는 수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시급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레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운반이 어려워서 바닷가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새우와 정어리를 밭에다 거름으로 내다버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양에서는 한 움큼의 한 푼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며 영남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라가 가난한 것은 국내 수레가 다니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수레를 만드는 기술이나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야장창 글만 읽고 있는 실정이니 수레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물류 유통의 인프라가 갇혀있지 않았다는 말과도 통하겠죠 그것은 곧 상업의 발달이 더디고 대외교육을 활발히 할 수 없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마는 사람이 들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렇지만 수레는 마디나 소가 끌기 때문에 가마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수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탈 수가 있고 또 짐을 실어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짐을 실어 날 수 있는 진차들이 도로를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물자 유통이 그만큼 더 잘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시장도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육상에서의 운송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보상들, 즉 지게를 진 사람들의 물건을 날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물자 유통에 제한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고구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수레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구려의 도로 사정은 어떠했고 또 어떤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했을까요?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말이나 소가 끌던 수레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수레로 상징되는 고구려의 운송수단과 상업 그리고 대외교육을 하도록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그 많던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인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영만 소장의 도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수레를 끌려면 말이 필요했겠죠 본래 고구려의 말은 체구가 작은 조랑말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말은 모두 작아서 산을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비롯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한나라 때 한반도의 동북부에 자리 잡은 동해는 과하마를 조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하마란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다닐 만큼 작은 말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 과하마는 한반도 북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라나 백제에서도 당나라에 과하마를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역대 중국에서 이 과하마를 좋아했던 이유는 분여자의 승마용으로 안성맞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이 과하마를 군마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여러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북방에서 생산되는 더 큰 말이 필요했겠죠 고구려는 그 지역 자체가 말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좋은 말들이 있는 초원지대의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방 전출을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은 비료라는 거란의 일부적을 쳐서 거기서 많은 소와 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 숫자는 셀 수 없었다 할 정도로 데리고 오는데 광개토대왕이 비료장벌의 목적이 바로 고구려에서 쓸 군마의 확보가 그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락 5년 을미년 비료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토벌하였다 어가를 돌이켜 양평도 부족 옌 7개 부락을 깨뜨리니 소와 말을 얻은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북방 민족을 점령하여 체구가 큰 말들을 군마로 확보하고 그것들을 종마로 삼아서 끊임없이 준마를 생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무신앙 때는 구루라고 하는 명마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온달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버린 국마를 샀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고구려는 국가적 차원에서 말을 관리하고 말의 품종 개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말이나 소를 사람이 함부로 죽이면 사람을 사연시킨 만큼 말과 소의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풍부한 말 덕택에 고구려 사람들은 말 타고 한향하는 것을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했었고 그 덕분에 유능한 기병들도 양성해서 전투력도 증가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남여인이라는 나라에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를 수출하는 말 수출국이 됩니다 고구려의 수출품 중에 천리마가 있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좋은 말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으로 불이할 수 있겠죠 이 황금팔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말을 사오도록 하십시오 장사꾼의 말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병들고 수척하더라도 나라에서 관리하던 국말을 사오도록 하세요 삼국사기 열전편 온달전에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을 사오도록 시키는 장면입니다 온달이 자신이 탈 말을 사기 위해 찾아갔던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십 년 전 우리의 우시장처럼 고구려의 말이 거래되던 마시장이었겠죠 이 시장에서는 나라에서 국마로 관리하다가 퇴출된 말도 거래됐을 것이고 민간에서 기르던 말도 사고팔고 했을 것입니다 평강공주뿐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 어머니 유하부인 역시 말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말을 즐겨 탔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의 발굽에 편자를 갈아 끼우는 사람이나 말 한 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 등 말을 부리는 데 부수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병든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는 없었을까요? 서기 595년 고구려 영양왕 6년에 혜자라는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당시 일본의 성덕 태자는 병든 말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태자가 말을 팔 수 있는 마 시장을 개설하라는 칭령을 최초로 내렸다 그런데 말 가운데서 통증을 앓는 말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에 태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구려로부터 초빙되어 온 승려 혜자에게 그 지식을 물었다 그러자 승려가 대답하기를 우리 고구려 지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고구려에서 말이 가장 소중하게 사용됐던 때는 전쟁이 났을 경우겠죠 지임이 직접 우리 철갑 기병을 이끌고 나가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용맹성 고구려의 철갑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고구려 기병들이 전쟁터에서의 활락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개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의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고구려는 일반적으로 군사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군사강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루각처럼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고구려가 유목국가와 다른 점은 농업에 기반을 한 튼튼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도로와 도로 위를 달리는 운송수단인 수례가 매우 발전했습니다 도로와 운송수단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도 무척 활발했고 대외교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고구려는 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례가 많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례가 등장하는 벽화 중의 하나가 바로 덕흥리 고분 벽화입니다 두 사람이 그림 옆에 좌우에 보면 남자의 바깥쪽에는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을 대기하는 시종이 있고 오른쪽에는 수례와 여자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외출을 할 때 타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넓방에서 앞방 쪽으로 즉 자기 집 안에서 집 바깥으로 외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음길에 좌우에 보면 동쪽 이음길에는 여자 주인공이 수례를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음길의 서쪽 벽면에는 남자 주인공이 말을 타고 개방형 수례를 타고 말을 탄 부하들과 함께 외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고구려 귀족들의 일상적인 애출 수단이 바로 수례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귀족들이 대규모의 행렬을 이뤄서 나들이를 할 때에도 어김없이 수례가 당원되고 있습니다 안악삼호분이나 극리고분 약수례고분에 보이는 것처럼 군사 지휘관이나 또는 귀족들의 대규모의 아예 놀이할 때에도 수례를 중심으로 행렬이 조직되어 있죠 가운데 수례를 탄 주인공이 있고 뒤에는 귀족부인의 수례 또 짐을 실은 수례들이 다니고 좌우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큰 행렬을 이뤄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행차나 사신의 왕래 또 상인의 이동 이럴 때 수례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동명편에는 해모수가 오령거려하는 것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록에 보입니다 해모수는 하늘에서 오령거를 타고 내려왔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기스로 된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의 빛깔이 번쩍이는 칼을 찼다 동명왕편에 나오는 고구려 건국신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해모수가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오령거라고 하면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자신들이 시조인 주몽이 수례를 타고 내려온 천재 해모수의 아들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귀족들이 나들이를 할 때 말이 끄는 수례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리 대왕 마마께서 급히 궁궐로 듭시라는 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오 그래 알았다 말을 가져오너라 나리 여기 대령하여 싸옵니다 고구려 고구려 말기의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개소문은 말에 오르내릴 때마다 항상 귀족과 장수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를 발판으로 삼았다 이렇듯 신속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거나 간편하게 나들이를 할 때는 말을 타고 움직였을 것이고 자 가자 임금이 전쟁터로 향하거나 먼 길을 가야 했을 때 역시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빠르게 달려갔겠죠 그 대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종들이 행렬을 지어 걸어가면서 보필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급할 게 없이 여유로운 나들이를 할 경우에는 주로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장면 역시 소가 수레를 끄는 모습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옆에 시종이 따라가지 않고 말 탄 사람이 직접 말을 몰아서 빠르게 달립니다 그렇지만 벽화에 등장하는 수레들은 소가 끌고 그 옆에 시동이 소를 천천히 끄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즉 그것은 아주 여유롭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수레를 탄다는 그런 그림들이겠죠 그렇지만 안악사모분의 대행열도를 보면 주인공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타지면 맨 앞에 아무도 안 탄 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는 소 대신에 말이 수레를 끌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말을 앞에 그린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눌지왕 22년 백성들에게 우차 쓰는 법을 가르쳤다 서기 438년 서기 438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지배하여 있는 소국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동지방에서 소를 이용한 농사가 2, 3세기경에 시작된 데 비해서 신라는 6세기 초 지증왕 시기에 가서야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소가 끄는 수레 즉 우차를 사용하는 법을 고구려로부터 배워서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수레의 생김새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고분 벽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봤던 미국 개척회의 포장마차 형태를 한 그런 수레의 모습도 보이고 쌍형총 고분에 그려진 것처럼 대단히 아름답게 치장을 한 수레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또한 여성이 탔던 수레는 남자들이 탔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남성들의 타는 수레보다는 폐쇄적인 창문이 달린 이런 수레를 탔지만 남자 시종이 이제 소류를 끌고 그 옆에는 여자 시종들이 여러 명이 이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수레 그림들이 여러 장면이 보입니다 특히 덕흥리 구분의 수레에는 한쪽의 남자 수레와 여자 수레가 완전히 구분돼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장천 2도분의 벽화에 보면 진공 여자 교족이 수레를 타고 와서 야외에서 남자와 만나는 그런 장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리어 수레에 남녀 차별이 있거나 여진 않았다는 것이 또 인상적이죠 젊은 여자가 승용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나가 남자친구를 만나듯이 고구려의 여인이 수레를 타고 야외로 나가 남자를 만났다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수레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장자에 보면 제나라 인공 환공이 수레바퀴 깎는 목수와 나눴다는 대화가 소개됩니다 환공은 대청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대청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던 목수가 망치와 끌을 놓고 올라와 물었다 이런 내용이었구만 임금님께서 읽고 계시는 책에 무엇이 쓰여 있사옵니까? 흠 옛 성연의 말씀이 쓰여 있느니라 그 성인은 살아 계시옵니까? 아니다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가 아니옵니까? 찌꺼기라니 이놈 수레바퀴나 깎는 목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아는 채를 하느냐 수레바퀴를 깎을 때 엉성하게 깎으면 헐렁해서 단단하게 되지 않고 꼼꼼히 깎으면 빠듯해서 들어맞지가 않습니다요 엉성하게도 아니고 꼼꼼하지도 않게 하는 것은 손의 감각과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입죠 소희는 이 일을 아들한테 입으로 가르쳐 주는 게 불가능해서 그 70이 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죠 아마 임금님께서 읽고 계신 그 책 속의 선연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어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옛사람의 찌꺼기나 읽고 계신 것이옵지요 뭣이라 물론 장자가 이 일화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은 따로 있었겠지요 그런 깊은 뜻이야 논외로 하고 앞에 소개된 목수의 얘기를 통해서 수레바퀴는 만드는 작업이 대단히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아무래도 수레바퀴입니다 초기에는 수레바퀴가 진동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 놓습니다 쌍용총 수레 같은 경우는 바퀴가 굉장히 태가 두꺼운 곳으로 볼 수 있는데 무용총에 나오는 수레는 바퀴는 얇으면서 굉장히 커다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쇠태를 둘렀습니다 수레바퀴의 크기가 1m가 넘는 대형 바퀴가 착용이 됩니다 수레바퀴도 시대별로 발전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반 지역에 있는 오해분 사호묘나 오호묘 같은 고분벽화에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사회에서 수레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단히 우대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이 즐겨 탔던 수레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시기 수레가 유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의 수레였던 평양 장안성의 유적지에서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홈을 파놓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홈의 폭을 따져보면 대략 145에서 200cm쯤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타고 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수레가 만들어졌고 수레를 끌 말이나 소도 준비됐다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닦여 있어야 하겠죠 고구려는 국력이 성장하면서부터 교통로 확보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용만 소장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고국원왕 때 연나라 임금 모용왕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출동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이비 장군 한이 모용왕과 고구려 원장을 의논하였다 고구려에는 두 길이 있어옵니다 북쪽길은 평탄하고 넓지만 남쪽길은 험하고 비좁습니다 고구려군은 우리 연나라가 대군을 움직이려면 핏이 평탄하고 넓은 북쪽길로 올 것이라 생각하여 남쪽길은 가볍게 취급할 것입니다 왕께서 응당 정의 부대를 이끌고 남쪽길로 가서 기습 공격을 하시면 북쪽 도성은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이옵니다 연나라 임금 모용왕이 직접 강병 사만을 거느리고 남쪽길로 진군하였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적의 침입로를 잘못 예측하여 전쟁에 크게 패하고 맙니다 전쟁의 승패하 그렇다 치고 삼국사기 이 기사를 통해서 고구려는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길을 넓고 평탄하게 잘 닦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안악궁성에는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조성한 넓은 도로들이 닦여 있었습니다 한 개의 일반 거주 구역은 84m 곱하기 120m인데 그런 거주 구역과 다른 거주 구역 사이에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도로는 크게 세 가지 폭으로 나눠집니다 3로 도로 3로 도로와 9로 도로 1로 도로 1로 도로 도로를 1로 도로 1로 도로 지나가는 수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수레가 많다 보니까 대동강에 다리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도 사수다리 남교다리와 같은 남교다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실제로 대동강가에서 나무다리 위적이 발견됐습니다 나무다리는 폭 9m 길이 375m나 됩니다 대동강 남쪽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 직선으로 안악궁성 남문에 이르도록 도로가 뻗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바닥에 돌판을 깐 포장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궁궐에서 필요한 물자들과 수도에 거주하는 귀족들과 평민들의 생활 물자들을 실은 수레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겠죠 이외에도 사수다리 평양 남교 등의 여러 다리가 놓였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은 비록 그 시기에 이르러 상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한강에 다리가 없고 수레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고구려가 이미 1500년 전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로 수레가 활발히 지나다녔다는 사실을 새삼 의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닦여 있고 운송수단인 수레가 갖춰져 있었으니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고 자연히 시장이 형성됐겠죠 고구려도 초기에는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큰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광투 대항 이후에 고구려가 면적이 커지고 그리고 주변의 포로들을 잡아오고 또 인구도 자연히 증가함에 따라서 후기에 가면 많은 대도수들이 생깁니다 고구려 후기에 수도였던 평양성일 때는 최소한 20만 정도 또 북한에서 주장하기에 남평양성이라고 하는 한성은 인구가 10만을 상위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또 국내성이라든가 또 봉황성 일대 또 요동성이나 책성, 부여성 이런 곳들은 당시 인구가 한 3만에서 5만 이상 가는 그런 대도시였다고 보여집니다 신라의 경우 수도의 동쪽에 동시 서쪽에 서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고구려 역시 평양성, 애성 내부의 각 구역은 평민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겠지만 도로 주변이나 일정한 구역에서는 시장이 들어서서 대규모로 물건이 거래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달이 평강공주가 준 금은 부하를 가지고 말을 사러 갔던 곳 역시 평양성, 애성에 있었던 규모가 큰 시장이었겠죠 까마득한 고대국가 시절에 시장이 형성됐다 해봤자 그 규모가 별것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김용란 소장의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죠 구당석 위운기 전에 보면 지금의 대능하 중위에 있는 조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시에 3만명의 상인단이 와서 고려와 교역했다는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그곳은 고구려의 국제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 또 북방의 여러 민족들과 고구려가 대규모로 교역했던 시장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각 대도시와 국경지역에 있는 거대시장까지를 모두 연결하는 도로와 그의 수레가 다녔다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수나라가 건국되자 거란족은 고구려와 수나라와 돌궐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구려, 수나라, 돌궐 등 3국은 중간에 있는 거란족이 강성해지거나 혹은 특정 나라와 친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서기 605년 수나라는 결국 돌궐을 굴복시켰다 그런 다음으로 수나라가 정발할 대상은 거란족이었다 이제 거란을 쳐야겠는데 우리 수나라 군사를 직접 동원하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에게 굴복한 돌궐 군사를 동원해야겠구나 내가 직접 거란을 치겠으니 돌궐의 계민과는 군사 2만을 내어서 나에게 주도록 하라 수나라 장수 위훈기는 돌궐 군사 2만 명을 거너리고 거란족을 치기 위해서 국경선에 다다릅니다 멈춰라 너희들은 어디서 온 무리들인데 흥개선을 넘어 우리 거란의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어느 나라 군사냐 그러자 돌궐 군 2만 명을 위장하여 인술해온 위훈기라는 수나라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 염려 마시오 우리는 고구려와 교역하러 가는 상인다니 유성에 있는 고구려 시장에 장사하러 가는 길이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돌궐 병사 2만을 상인단으로 위장시켜 유성에 고구려 시장에 교역하러 가는 상인단이라 속이자 거란이 방어하지 않았다 수나라는 거란을 손쉽게 공격해서 남녀 4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요서지역의 중심인 유성지역에 고구려의 대규모 국제시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돌궐 병사를 위장시켜서 고구려와 교역하러 유성에 간다고 하자 거란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 정도 규모의 상인들이 고구려 시장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시장에 있었다는 이 요서지역은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동방문화와 중원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만 명의 위장상인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서기 605년으로 돼 있는데 고구려 제26대 영양왕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고구려는 돌결과 대규모 교역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신당서와 자치통감 등의 중국 사서에도 등장하는데 그 사서들에서는 고구려 시장, 고구려 무역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고구려와 인근 나라들과의 교역 규모 그리고 고구려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죠 그러면 고구려는 다른 나라들과 어떤 물품을 가지고 교역을 했을까요? 이전에 고구려의 해양사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에서 선박을 통해서 말을 수출했다는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수출품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5세기의 부기와 교역한 내용을 보면 매년 황금 200근, 100근 400근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철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과 금을 북쪽의 시리한테 수출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또 거란도, 거란에게도 고구려가 철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품들이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수출품은 말이라든지 각궁, 생태피, 초피 초피는 주로 임승의 가죽이죠 고구려가 황금과 은 뿐만 아니라 철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광업도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지역에 있는 광선에서 어떤 광물들을 캐냈을까요 함경북도 쪽에는 무산, 광산이라든지 또는 요동 쪽에는 무순, 철광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은산이라는 곳은 은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안북도 쪽에는 대규모의 금강이 있었고요 고구려는 이런 광산들을 수백 가구들을 한 곳에 거주시키면서 채굴을 하게 했고 그것을 이제 재련을 해서 무기라든지 또는 이제 수공업 제품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앞선 철 생산 기술은 그대로 발해로 이어졌고 남쪽에서는 일찍이 가야 지방에서 철기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고구려의 철기 문화 수준이 그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광석의 재련 기술과 그렇게 생산된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가공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오해분 사오미와 오호미에 보면 철을 가공을 하는 대장장의 신 또 다냐신이라는 신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광산업뿐만 아니라 숭업자들도 굉장히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중장기병이라고 하는 말탄사람과 말까지 전부 다 갑옷을 입히는 그런 병종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대량으로 육성해서 전투에 활용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장기병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철 생산이 그만큼 뒤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백초지라는 종이도 생산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비단의 수를 놓은 금수는 고구려의 특산물로써 주변 나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고구려의 수출품 중에는 약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서 같은 경우에 보면 고구려에서 나는 백부자라고 하는 약초 진통제로 쓰이는 것 또 오미자, 다시마, 해송이라고 부리는 진에 말린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고구려 것이 좋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약재 같은 경우가 고구려에서 수입했다는 기록들은 당시 무역 거래들이 늘 생각했던 것처럼 몇 가지에 안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왕래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수출품으로 인삼이 있었습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살았던 양나라의 도흥경이라는 사람이 본초경 집주라는 책을 편했는데 이 책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지어 불렀다는 인삼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과거의 인삼은 요즘처럼 재배한 삶이 아니라 산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은 이웃나라와의 교육품으로서 널리 수출됐을 터인데 삼국지 같은 중국 사서의 초기 기록에는 인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용만 소장은 도흥경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그 본초경 집주라는 책에 그 해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 실린 인삼 관련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삼은 백제의 것을 중요시하는데 모양은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며 기운과 맛은 상당삼보다는 부드럽다 다음으로는 고구려산을 사용하는데 고구려는 바로 요동이다 모양은 크지만 속은 성글고 연하여 백제의 것보다 못하다 백제가 요사이 사신을 고구려에 딸려보내서 인삼을 가져오는 것이 백제산과 고구려산 두 가지다 오로지 사용처에 맞추어 골라 사용할 뿐이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결코 상당삼보다 못하다 여기서 거론된 상당삼은 중국의 산소성 동남부 일대의 상당지역에서 나는 삶을 일컫는데 나중에 그 상당삼은 초롱꽃과에 속하는 덩굴삼으로서 진짜 인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상당지역에서는 만삼 즉 덩굴삼을 진짜 인삼인 줄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양의 인삼을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상당의 삶이 진짜 인삼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인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고구려의 주요 수출품으로 올라선 것이죠 서기 537년에 쓰여진 남제에서 고구려 전에는 고구려는 은산에서 은을 채취하여 재화로 삼고 인삼과 단비가죽 또한 그러하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은과 인삼 단비가죽이 고구려의 값나가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중에 쓰여진 한원 고구려 전에는 또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고구려기에 말하기를 마다산은 나라 북쪽에 있다 나라의 중앙이다 이 산이 가장 크다 거기에서 인삼이 많이 난다 고구려 인삼의 산지까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마다산은 백두산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 후기에는 인삼이 국제적인 교역 상품으로 본격 등장한 것입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중국 측에서 고구려 인삼의 가치를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와서는 고구려 인삼의 효능을 인정하고 고구려 인삼의 주산지가 지금 백두산 지역이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점차 수입을 늘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세기 후기신라의 최치원은 중국 관리에게 인삼을 선물로 줄 정도로 당시에 인삼은 굉장히 보편적인 수출품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 있는 여러 의서에 보면 진통제로 사용되는 백부자라는 약초, 말린 진해, 오미자 그 외에도 고구려의 해안지방에서 생산된 다시마가 최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고구려의 수공업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살필만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앞서 인삼과 관련하여 소개했던 한원의 기록을 보면 옷감에 대한 얘기가 일부 등장하고 대표적인 수공업 제품으로 비단유들이 생산이 됐는데 한원의 기록을 보면 운포금, 오색금, 자지힐문금 등 다양한 무늬를 넣은 옷감들을 거꾸로 생산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고구려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청에서도 수공업 제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차산 흥미롭 지역에서는 관홍이라고 해서 도사기를 만드는 국가관청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토기의 명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칼을 만드는 도부라고 하는 중앙관청이 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다양한 수공업을 생산하는 관청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수준 높은 물건들이 생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구려에서 수출품이 하나인 먹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수출되고 또 담증이 일본으로도 전해지죠 어쨌든 고구려에서는 외국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해냈고 그것들을 수레에 싣고 비교적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고구려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 애국에까지 활발하게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 운송수단의 총화였던 수레 얘기를 다시 해보기로 할까요? 산성의 의지에서 애침을 방해했던 나라가 고구려였던지라 대규모 석축작업을 할 때 수레는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대형 건축공사할 때 그런 자재들을 수레에 싣고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정조가 그 손화상을 쌓을 때도 미리 수레를 제작해놓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짐들을 실어나르죠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수레가 만났기 때문에 장군총이나 또는 대형 산성을 쌓을 때 수레가 물자들을 나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성들에는 마도라 그래서 이런 말이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을 확보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사 때에도 수레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용총 벽화에는 실제로 진차로 보이는 수레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석축공사를 할 때 무거운 돌을 실어나르던 수레는 사람이 타고 다녔던 수레와는 바퀴 모양이나 크기가 달랐겠죠 더 나아가서 수레는 전쟁 무기로도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성문 안에 있는 적군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고구려 군사들은 충차를 밀고 가서 성문을 부수라 전시에 적군의 성문에 충격을 가해서 문을 부수는 충차 역시 수레의 일종이었습니다 수레가 전쟁용 무기 즉 전차로 개발돼서 싸움터에서 활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수레는 바퀴가 달린 물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죠 즉 자동차가 변결돼서 탱크로 쓰이는 것처럼 고대에도 수레를 이용해서 운용 무기가 발달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차인데요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는 전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문을 파괴하는 충차라든지 성벽에 갖다대고 성안으로 쳐들어가는 이동식 사다리차인 운재 또 바퀴를 달아 끌려다니면서 돌을 날리는 포차 이런 것들이 수레를 응용해서 만든 부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수레가 총 몇 대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신라의 경우 한 번에 2,000대의 수레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하고 고구려 백성 2만 8,200호를 당나라로 데려갈 때 수레 1,080대와 소 3,300마리, 말 2,800마리, 낙타 60마리로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1,080대가 고구려 수레의 전부는 아니겠죠 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운반하다 부서진 수레도 부지기수였을 것이고 또 이때만 해도 아직 당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던 고구려 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시대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던 수레들이 고려,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어째서 그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고려 시대에도 수레가 기본적인 교통수단이었지만 고려 시대는 점차 수레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북쪽에 있는 요나라와 급나라와 대량의 교역이 안되면서 간반도 지역에서만 수레를 옮기다 보니까 교통사정이나 무역의 필요성들이 약해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해양교통은 발전하는 반면에 육상교통은 서서히 쇠퇴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소와 말 이 두 가지가 고려 말에 원나라와 명나라한테 대거 빼앗깁니다 원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후부터 고려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말과 소를 보내야 했는데 원나라에는 약 20회에 걸쳐 수만 마리의 말과 소 그리고 수십만 석의 사료를 갖다 바쳐야 했고 명나라에는 35회에 걸쳐 3만여 필의 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조 원년부터 문종이 즉위할 때까지 59년 동안 7만 필의 말을 명나라에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길러봤자 빼앗길 게 뻔하다 해서 말사욕을 기피했던 것이죠 조선 초기 한 5만여 필의 구경말이 조선 후기에 가면 몇천 필에 불과할 정도로 말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양반들도 외출을 할 때 그것을 끌 소와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소와 말을 대신한 인력에 의한 감화로 변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종 때 4만 필이었던 말이 고종 때는 겨우 5천6백여 필에 불과할 만큼 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말이 없으니 수래도 없어졌고 그러자 수래가 다닐 만한 길 역시 닦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이 지배층의 운송수단으로 사람이 앞뒤에서 매는 가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이 상업이 활빠란한 국가였다면 수래가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얼른 떠올리는 산웅 공상이 상징하듯이 상업을 천시하는 억상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서 수래가 발전할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침공로가 될 수 있다는 군사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도로를 내지 않은 것도 수래가 사라지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고구려는 말의 나라였고 또한 수래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산업과 대외교육은 활발하게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활기에 넘쳤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선진대열에 들어선 것도 수래의 왕국이었던 고구려의 전통이 1500년 만에 꽃핀 결과가 아닐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구려의 놀이문화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진웅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최창석 안영아 이지환 박영재 차진욱 방우호 심승한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신현파 노동걸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7편 말과 수레의 나라 고구려 이상락극본 김현갑 진행 이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불법 CD구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음반 시장에 가나운 따끈한 음원을 준비해 주세요 네 CD나 MP3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양념으로 제작자의 애간장을 넣고 팔팔 끓여 주세요 오 제작자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CD를 바짝 구워 주세요 네 참 그 전에 양심은 미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아 네 이 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불법 복제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